경찰서장에게 손가락 지시. 한동훈 경호 경찰들 왜 뿔났나. 아무리 그래도 한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인데 더구나 경호 지휘를 위해 현장에 온 분한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오라고 손짓하는 건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일 아니냐. 1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이와 반대로 광주경찰지휘부는 경력 400여 명을 투입해 과인 경호라는 언론 비판이 일부 제기됐으나 큰 사고 없이 경호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 동선에 맞춰 곳곳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경호 인력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경찰을 너무 막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날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일어난 경찰서장 손가락으로 부르기 사건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 당위원장, 한 비대위원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의 간주 시당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광주 서부경찰서장을 향해 수차례 손을 까딱거리며 부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검경 사건 브로커 유착 의심. 이를 지켜본 일부 경찰관들은 비대위원장도 검사, 국민의힘 시당위원장도 검찰 출신이라며 경호를 받는 입장에서 시당위원장이 현장 경호를 지휘하는 경찰서장을 손가락으로 부르는 건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해당 경찰서장은 이와 관련 시당위원장이 경호를 위해 애쓴다고 격려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며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주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주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광주 전남 다수 경찰 및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 브로커 성하무계 씨가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골프 모임을 유지하는 등 유착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경찰 지휘부가 다수 경찰력을 특정 인물 경호에 집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 경호에 400명가량의 경찰을 투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 흉기 피습 당시엔 50여 명을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발생 직후라고 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현장 취재진과 경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광주 경찰은 이날 휴가자 및 행정요원 일부를 제외하고 광주경찰청 산하 기동대 4개 중대 전체를 한 비대위원장 동선마다 배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서부경찰서, 북부경찰서는 형사, 수사, 교통, 정보, 경비과 소속 경찰관 수백 명을 경호에 투입했다. 기동대원 등 일부 경찰은 경호 때문에 휴가가 반려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국힘, 공문으로 신변보호 요청, 광주소방본부는 경찰 요청을 받고 한 위원장 동선마다 119 구급차량을 따라붙도록 했다. 광주 5개 구 15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력과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인물 경호에 과도하게 인력을 집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 및 소방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수백 명이 한 비대위원장 경호에 몰리면서 범죄 예방 및 대응, 집회 질서 유지, 구조 구급 상황 대처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인 경호 비판을 받는 경찰 경호를 놓고 국민의힘 측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치안역 쏠림 등 한 위원장 경호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자 도련 우리가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변보호를 강화해달라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공문으로 우리가 요청한 것은 없다. 경찰이 알아서 경호 수준을 판단했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으나 광주경찰청은 국민의힘에서 공문으로 신변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로선 정치적 고려 없이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경찰청은 윤att의 claro늘은 윤att의 Ар에트가 여행 eyes 지고 ihn cripp진 저의 great 해야지 들어간ód nonprofit iltyamente 불꽌발하지 않으면 더 나을 거bston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